왜 자꾸 나한테 탑을 던져주는거지? 오호 탈론을 올려둔다라 밴할게 없는걸? 아..오케이 원딜이 또 재밌지 아 원딜 해달라고 하면은 다 해주는 편이에요 원딜은 원딜이 또 재밌거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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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탑 갈리오 같은 거 할 거면서 지금 내 탑을 달라고 한 거야? 이건 좀 어이가 없는데? 아 마이너스 3 토론 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닿지 하겠네 누가 해라 무슨 탑 갈리오야 아 진짜 아니야 탑 양보해달라고 해놓고 갈리오 하는 거는 무슨 심보야 그냥 내가 탑 같지 내 탑 야토르로 나루 그냥 나루 상대로 빅토르가 진짜 정석 픽인데 이 기회를 놓치네 저 아펠 새로운 거 배워왔어요 이 공격력보다 공속을 먼저 찍는 아펠리오스 보인 거 같은데 방금 아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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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어?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싫어요 그렇게 하고 폐 걸 거잖아 탑 발리오인데 뭔 토토야 좀 비등비등 해보여야 하는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CS가 왜 공격력을 안 찍어서 그런가? 안 먹어지네? 제발 아 어우 아 아니 이거 공격력 하나 안 찍은 거 체감 따부지는데? 아니다 900원이라면 돈을 다 써야지 875원을 쓰면 25원이 남잖아? 아껴놨다 때리기 덤벙다 끌어진 벌맛 아이언 저게 무슨 짓일지? 칸! 칸! 에이브! 이걸 어떻게 호흥해 아 나 이거 채굴하고 싶은데 스토리 랭킹 1인데 왜 참자 어? 아 괜히 벽에 붙어서 갔네 근데 벽에 안 붙어서 갔어도 똑같았겠다 이거 바로 하면 잡을만 하지 않나? 음 뭐야? 아니 우리 랠은 왜 갑자기 아니 나는 랠이 맞아주는 줄 알고 간건데 어? 후우우우우 오 예쓰 흠 개반데? 이렇게 된다고? 개반데 진짜? 개바야 아 개바야 아 한 번도 망했네 아 이거 내가 원딜러가 아니니까 사려야 될 타이밍에 안 사린다 그냥 스펠 없을 때 뒤에서 스킬만 날려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보이잖아 연결하는 거 이거 보이잖아 나 이거 보이는 스킬로 아는데 아 이 와드 좀 부숴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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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근데 자야 공도는데? 아이구 그냥 살롱 기다리지 먹으려고 하면 키아나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곱게 가자 아 먹고 싶네 키아나 미드 보이는데 일단 우디르도 있고 그래 이건 너무 위험해 아까의 교훈을 잊지 말자 아니다 철갑궁을 아 근데 이미 템을 이렇게 샀구나 아 뭔가 철갑궁 필요한 판 같은데 아 이제 템이 빨리 나왔으니까 초시계를 빨리 살 수 있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 저런 식으로 어그로를 빼는 야 이게 아니 이거 2500원 아니었어? 이거 언제 올랐어 가격? 오호 아니 뭐하시는거지? 으이 야 여기 조심해 뭐 없어 cc? 아 이거를 맞아주네 라카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우리 블루 털린다 여기있네 어 어어 예쁜 싸 뒤에서 라카니 뿅 하면서 나올 타이밍인데 아 아 아 가지 말고 가야겠다 아 빨강을 너무 빨리 뺐네 그냥 올 그래 난 전형을 먹었는데 전형을 아무도 안 먹었어? 아 그런 어지러운 일이 그런거 좀 정글이 알아서 챙겨라 누구 잘못이야 안 먹으면 어쩜 뭔데 우리? 뒤에 나루와요 뒤에 나루와요 뒤에 나루와요 내꺼야 내꺼야 나INE 나루와요 내꺼야 내꺼야 남욱 fully 음 탈론이 와라 갈리오 탑보내고 탈론이 빠르잖아 아 근데 이 돌안에 검을 판다는 거는 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인데 초시계를 괜히 샀네 초시계 안 샀으면은 돈 합치면은 인피 나왔을 거 같은데 벌을 받은 건가? 풀이 없어서 좀 위험할지도 어 친구야 나무 못 해준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같은거 아 우우 그 무기 나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초시계 사용했으면 가잉 가는 게 공룰이죠. 어차피 가잉 가도 졸랐어 지금. 근데 그래도 이 자리는 좀 위험할지도. 와 졸라 쎄 이게 무슨 일이고? 카리. 카리. 감사합니다.